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저는 부처님 경전반 공부하다가 대한불교적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제가 잠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경전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부처님 경전을 전하고 싶은 이런 진심으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요. 일단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린다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부처님 경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은 것인가 그렇게 그냥 파심탄회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제3시에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냐면 글쎄요. 불교를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런 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과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살았는데 아마 열사쯤 된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또 뭐 우리나라나 인도나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여인이 과부가 돼서 혼자 사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또 뭐 재혼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이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알더니 이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아마 독자님들 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저부터도 아마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 동감은 하실 거예요. 저도 스님이지만 진짜 공감되는 얘기예요.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식 하나가 결국은 기둥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진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몇 날 2, 3일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도 갇혀 입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을 울부짖으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동네방네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어떤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 위에 올라가면, 마을 위에 올라가면 기원정사가 있는데 그 기원정사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석가족의 왕자 출신으로서 성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쩌면 그 과부 아드님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뛰어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서 부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부처님, 제 아들만 살려준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너 아들이 얼마든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만 하거라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래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뭐라 하셨냐면 저 아랫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불씨를 구해오노라라고 해요. 지금이야 전자레인지가 발달해서 탁 키면 되지만 옛날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는 불씨를 남겨놨다가 그다음 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씨를 살려뒀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나 그나라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손살같이 마을에 뛰어 올라갑니다. 가서 집집마다 노크를 해요. 이 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서 불씨를 구해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그 집에서 나온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우리 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또 옮겨갔어. 그 옆집에 가서 불씨를 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지요 이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작년에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집으로 또 갔어요. 그 옆집에서 불씨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 집에서 뭐라 하냐면 며칠 전에 나도 아들이 죽어갖고 나도 슬프요 이래. 그래서 또 불씨를 못 구했어. 그래서 그 여인은 집마다 다니는데 그 집 어느 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바보가 산발을 한 채 그 불씨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자 결국은 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이 여인이 아차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나한테 왜 한 사람도 죽은 집이 없는 집에서 불씨를 구해오느라 했구나라고 이 과부가 다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갔습니다. 그 부처님이 딱 오니까 그 여인한테 뭐라 하냐면 그래 불씨를 구했느냐? 그랬더니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냐?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하는 이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마 뭔가 하나 피리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여인이 정말 부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아들을 딱 그 마을 밖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군이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 비군이 스님이 되시고 나서 부처님께 무상관 우리가 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무상관을 들고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그 당시에 최대의 깨달음인 어른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그 과부가 출가하셨다라고 하는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끼사꽃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니 여인이라기보다도 끼사꽃탐이 비군이 스님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송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개송이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라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사람이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아무리 부기해도 반드시 빈천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아무도 못 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부기 영화를 누린 사람이든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생로병사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이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좀 제가 조금 딱딱한 얘기 같아서 재미있게 들으셨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흘러가는 무상 속에서 변화된다. 이 자체가 무상입니다. 무상이니까 꼭 사람이 죽었을 때만 무상은 아니고요. 꽃이 아름답게 피우는 것도 무상이고 아기가 자라는 것도 무상이고 사람이 늙는 것도 무상이고 어떤 것이든지 다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가치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그 자체를 불교해서는 또 우리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부처님의 우리 가르침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는 대로 있고 모든 것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뵐 때는 좀 더 정교한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가르침으로 또 한 번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